햇니 뭐 햇니 우리 햇님이들, 난 부자 될 거야. 여러분, 요즘 집에 자주 있다 보니 심심하죠? 놀면 뭐 하니? 아니고, 놀면 뭐 햇니? 오늘은 고스윅 골프업! 이거 뭔지 아시죠? 요즘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몇 개 리뷰도 해주고 시도를 해볼게요. 하나는 박스 접기. 하나 접으면 20원입니다. 두 번째는 밤 까기. 지금 여기 있는 게 10kg입니다. 다 까면 15,000원? 진짜로? 그리고 세 번째는 마스크 줄 있잖아요. 마스크 스트랩.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게 500원 아니고 800원! 이거 아니야. 1000! 1000원! 예터스 50개 만들어요. 그럼 5만 원 되는 거 아니야? 난 부자 될 거야. 그리고 이거 오늘 이게 손이 많이 필요하니까 제가 손 두 개 더 구했어요. 저 친한 친구인데 손 제주 많은 친구가 있어요. 아, 어스틴! 빨리 빨리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왜? 들어와, 들어와. 앉아, 앉아, 앉아. 빨리 앉아. 이거 뭐야? 일단 인사해. 안녕하세요. 헨리 절친, 아, 어스틴 강입니다. 잠깐만, 잠시만요. 어, 좀, 아, 덥네, 갑자기.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덥네. 아, 저쪽에. 저쪽에 어디? 저쪽에, 저쪽에. 어디? 어디? 아, 어디? 아, 여기 좀 불편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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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일단 여러분 이 박스 접기 이제 시작할 건데 좋은 게 준비물이 없어요. 손만 있으면 돼요. 일단 영상 보면서. 선을 잘 잡아 놓으세요. 상자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응?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아, 난 됐어. 나 알 거 같아. 이거 어떤 박스냐면 빼빼로 박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안에 초콜릿 같은 거 넣는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사랑스럽게 만들어야 돼 조심스럽게 봐봐 봐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모르잖아 아니 누가 이렇게 아까 이거 아니 지금 나 여기다 넣는데 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위해서 하는데 왜 화를 내 나는 절대 너는 안 사랑해 갑자기? 나도 안 사랑해 어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와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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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했지? 해님이들 돈 벌자 대박 이거 진짜 쉬운데? 저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볼게요 저 한 번밖에 연습 안 했어요? 나는 이게 맞는 거 같아 그래 그러면 너가 다 해 이거 음악 말고 나 이거 해야 될 거 같아 아 이렇게네 끝 몇 초? 36초 또 또 한 번 재자 잠깐만 레디? 지금 몇 초? 아 망했다 끝 41초 오케이 레디? 오케이 먼저 이거 접고 이렇게 다 접어야 돼 보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 접고 반대로 해가지고 안에 넣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접고 또 접고 잘 이렇게 끝 대박 29초 오케이 그럼 잠깐만 내가 얼마나 받았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원? 근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재밌네요 뭔가 스트레스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중요한 게 저는 지금 100원 벌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냥 너는 다른 거 너는 이런 사람들이랑 안 맞는 거 같아요 성격 급한 사람들이랑 맞는 거 같아요 호스텐 이거는 날 밤 가게 Do you know 날 밤? 무슨 말일까? 날 밤 깠어 내가 어제 날 밤 깠어 아 그러면 안 잤어 오! 맞아 아 날 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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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밤 도전할 건데 하기 전에 뭐가 제일 중요해요? Safety first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안전이 제일 중요하죠? 이 엄지 이거 입어야 돼요 이 건데 잘라서 한 거예요 위피부로 먼저 이렇게 커팅해야 돼 네 이거 아 거기.. 오오.. 오 지금 할지.. 오! 이거 이거. 오오오.. 맞아 맞아! 이거는 동그랗게! 막 하면 안 돼요, 동그랗게! 동그랗게! 사과처럼! 오오오.. 오 이렇게.. 오.. 오오.. 아 열이 싸네! 아니 그러지.. 아이 이거 참.. 지금 잘하네! 응. 오케이 나 이거 한 번 더 좀 해볼게. 근데 이거 나 이렇게 잘라야 돼? 박스 줘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 이거 못 팔려,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한 번 해보고! 그럼 너가 한 번 동그랗게 해봐! 너 통신 대로! 나도 요즘에.. 한국 노래도 배우고 있어. 뭐지? 벌 같이 볼래? 이런? 벌 같이 볼래? 누가 벌을 먹고 싶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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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형 그 노래? 그건 어려운데? 아니야 아니야. 나 노래 한 번 해줄까? 아니? 왜? 하지 마! 왜? 잠깐만 잠깐만! 아아.. 잠깐만! 아아.. 나 나랑 별 보러 같이 안을래 아니 좀 더 높아야 돼. 나랑 별 보러 같이 안을래 아니 좀 더 높게 가성 가야 돼. 나랑 별 보러 가 나 나랑 별 보러 같이 안을래 너의 집 앞으로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 원래 아니 근데 왜 눈썹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 아니 뭐.. 다시 다시! 나랑 별 보러 너의 집 앞으로 오케이 잠깐만! Just hold it, ready, go! 나랑 별 보러 같이 안을래 왜.. 왜 떨어? 아.. 너가 해봐. 코드가 뭔데? 나랑 밤 가로 가지 안을래 근데 눈썹이 좀 올라가야 돼. 이렇게 높게 나 너처럼 안 부를 거야! 어.. 그냥 해봐. 그러면 더 잘해. 나랑 밤 가로 가지 안을래 아우 그렇지! 이렇게 눈썹! 그렇지! 나랑 밤 가로 같이 안을래 너의 집 앞으로 잠깐 나 올래 가볍게 곧 옷 하나 걸치고 손 나오면 돼 괜찮지? 이거야 이거 눈썹 어렵네요 이게 이거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좋아요. 마음과 스트레스가 엄청 많이 풀리니까 이거 좋아요. 그리고 노래도 부르고 한 잔도 하고 밤도 먹고 이렇게 해도 돼요. 너는 그거 하고 나는 그 다음 거 세 번째 넥클리스 이제 도전할 건데요. 넥클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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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야 천 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괜찮지. 이거는 좀 너무 빡세 이거. 아까 이거 좋다면서 어? 이거 빡세지? 이거 안 빡세했어. 이게 빡세했어. 빡세니까 빡세했어. It's just a rhyme. Rhyme 중이에요. Rhyme. 우리 팀워크를 해야죠. 나는 이거 조금만 누고 너는 이거 딱 이렇게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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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오 오 스탠. 이거 하다가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다른 거 아니에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우리 천재 해 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근데 이거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봐봐 봐봐 이거. 가만히 있어봐. 잠깐만 나 손톱 껴주지 마.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이거 안되지. 요거 하나 해야지. 그러면 우리 같이 해야지. 이렇게 빼봐. 오 오 오케이 넣었어. 넣었어 넣었어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요거 corte. 오케이 o主. 대박 대박. 한국 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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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재. 야 이거 안 넣었다. 이거 넣어야 되는 거잖아. 잠깐만 잠깐만. 1 2 3 open. 오케이 open 됐어. 클로즈? 클로즈? 잠깐만 오케이 봐봐 이렇게 하고 하면은 천 원 겁니다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혼자 하기 힘들어요 이거는 제일 친한 친구 같이 해야 돼요 안 친해도 돼? 아니 안 친하면은 딱 터지고 그냥 이렇게 떠날 것 같아 왜 떠나? Because 짜증 나니까 나 짜증 나? 어 짜증 나잖아 아 안 짜증 나는데? 아 안 짜증 나? 난 안 짜증 나고 짜증 면 It's just a rhyme 여러분 이제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부업할 수 있는 세 가지를 했는데 집에 왜? 더 해래 더 아 더 해야 돼? 어 왜 이렇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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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우 우리 내가 노래 좀 해주면 날아갈까? 나랑 별 보러 나랑 별 보러 나랑 별 보러 같지 않은 아 더 쉬는 것 같은데?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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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노래 노래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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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우리 아님인들 집에서 심심하고 놀면 뭐하니? 아니고 놀면 뭐했니? 일단 나랑 제일 잘 맞았던 거는 박스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거는 확실히 둘이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거 맞아요. 이거는 저 같은 성격. 저는 좀 이렇게 천천히 하고 멍 때리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거는 너무 빡세였어요. 너무 빨라고. 우리 해님이들 안녕! 그대.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천천히 좀 가세요. 여러분 사랑한 거 알죠? 사랑입니다. 사랑해요. 머리부터 발독까지. 발독? 알았어. 나랑 감가로 같이 않을래.